영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녹화에 대해서 저쪽 가서 할게요 하느님의 뜻 영성 찾으셨어요? 이거 교구에서 유사정교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교우들 잘못된 영성운동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서 왜 잘못됐는지 한번 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뜻 영성 그 이상한 영성운동의 이름이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해볼까요? 시작 하느님의 뜻 영성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기 보면 이거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근래 10여 년 전부터 하느님의 뜻 영성 모임 기도회, 강연, 피정 등으로요 모임이 수면으로 올라와 신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영성의 근간을 이루는 천상의 책은 거기서 사용하는 책 이름이 천상의 책이라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 이태리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저서로 총 3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이사 피카테라 협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느님의 뜻 교리서를 받아쓰게 하셨고 그 제목을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의 뜻의 나라 천상의 책이라고 붙여주셨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권부터 20권이 가톨릭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다 하더라도 이 책은 잘못된 영성, 빗나간 영성 예수님의 구원 경륜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사생활 이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만드는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읽지 말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느님의 뜻 영성을 추종하는 하느님의 뜻 영성 연구의 한국 본부는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또 가톨릭 굿뉴스 클럽 등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 영성 기도 모임 또는 피안 모임 이런 모임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통해 하느님의 뜻 영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거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럼 유튜브는 뭐만 봐야 돼요? 나요? 내 거 보지 마세요 교황님, 강론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신부님들 강론, 강의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책에 담겨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뭔지 몇 가지를 교구해서 예로 들어서 공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교도권을 아니 아니죠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그냥 마치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뭔가가 전달될 것 같지만 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뜻의 최종 판다자는 교회의 교도권이 아니라 루이사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루이사를 사제와 사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교도권 곧 교황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한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루이사 자신이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인용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상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겠죠 나는 내 뜻의 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권을 주고자 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전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이단적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영성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심지어 사도들과 사제들 위에 높은 권한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줬던 권한 그리고 사제들에게 준 권한보다도 루이사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내용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는 모두 루이사에게 귀결되고 이는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제2의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기도가 루이사에게 귀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귀결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님에게 귀결돼요 모든 기도문은 그렇죠? 그런데 루이사에게 귀결된다는 건 뭐예요? 루이사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완전히 이거는 이단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이사를 제2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밑줄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동정녀가 루이사를 의미하죠 두 번째 구원자처럼 인류를 위험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사정교 교주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어떤 교주는 뭐라고 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주도 있고 어떤 교주는 내가 재림예수다 얘기하는 교주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 하더라도 너희들 거기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이사의 메시지 곳곳에서 본인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동급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느님의 뜻 영성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딱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의 뜻과 성사들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고 서로 비교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능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루이사가 받은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딸아 너는 나의 뜻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 뜻은 영혼에게 새로운 세례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니 세례성사 자체보다 더 위대하다 성사들 안에는 내 은총이 부분적으로 있는 반면에 나의 뜻 안에는 은총이 전체적으로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은 어디에 당겨져서 우리에게 내려와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당겨져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사를 부정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이단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이사의 메시지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성체 안에는 무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데 이는 성체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 후에 참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성사적인 참된 현존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 아닙니다 성체를 한번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현존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병자성사 때 임종에 임박한 환자에게 신부님이 뭐를 해줘요? 영성체를 해주잖아요 그 영성체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체는요 내 입에서 녹아 없어지면 예수님도 사라졌네? 이거 아니죠 성체성사는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성사적인 성체성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상하게 바꾸고 있죠 자 7번 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왜곡시키면서 루이사가 주장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나의 뜻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면 나를 받아 먹어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고 고해성사를 받아도 언제나 불결한 영혼의 상태로 있게 된다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루이사가 전하는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체를 모셔도 성체를 모시지 않은 것과 같다 고해성사를 봐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것과 같다 교회의 그 성사들의 효력을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는 거죠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신부님이 내가 어떻게 봤던지 간에 마지막에 사재경 딱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다 같이 따라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요 고해성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고해성사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 사람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고해성사의 은총이 안 이루어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이사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적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사의 책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느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성사를 받을 때 인간의 의지는 그 자체로 기능을 멈추고 온전히 하느님 뜻만이 피조물 안에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유의지가 소멸되니 책임이 없기에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루이사가 받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나의 모든 의지까지 사라져버리게 만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가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느냐 당신을 믿지 않을 그 선택까지도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죠 제 밑줄치 부분 읽어드릴게요 세례성사로 원죄는 없어져도 격정과 나약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의 뜻 안에서는 영원히 자신의 의지를 없앰으로써 격정과 나약과 인간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덕행과 그 힘 및 모든 신적 자질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것처럼 자유의지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제가 하느님의 뜻 이 추종자들이 낸 책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루이사의 책을 공식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진 책으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루이사의 글들이 공개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루이사의 저서 중 세 권이 1938년 7월 교황청 금서목록에 올랐고 다시 그 금서목록에 올린 게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교황청에서는 지금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도 규정을 해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아울러 추종자들은 루이사가 교황청 시복 조사 중이라는 사실로 천상의 책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내세우지만 그 내용의 오류들이 올바른 것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복 조사 중이라는 건 뭐냐면 시복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다 조사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살아가지고서 복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시복 시켜달라고 거기다가 청원을 넣게 되면 교황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복 조사 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복자가 될 정도의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편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영성과 천상의 책은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천상의 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여러분들 책 표지 그림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니까 경계하시고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다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좋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죠 하느님의 뜻 영성 하느님의 뜻 영성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공지사항 전달해 줄게요 하느님의 뜻 영성